51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 가능합니다. 아 예예예 네네네 아 예예예 아 예 잘하셨네요 예 예 판단하셔서 5만원 10만원에 그냥 100만원 매출 올릴 수 있으면 아니 그거는 뭐 저기 그냥 보증된거잖아요 카페가 저기 뭐지 없는게 아니고 실제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무슨 이동이요? 무슨 이동에 뭐가 있죠? 아... 이거 핵반집인가요? 그렇군요. 축하드립니다. 맛, 맛은 있죠? 아...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발견하시더라구요. 맛집 같은 거. 칼럼을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칼럼. 아... 그래서 또랑이구나.